윤석열이 이걸 자꾸 부풀린 이유. 특히 이걸 추석 무렵에 계속 각 언론사들이 이걸 부풀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고발 사주 사건, 고발 청탁 사건, 고발 도급 사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지금 미디어오늘에 낳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 사건이 언론에서 사라졌다고. 추석 민심 관심사에서 빼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막 버테린 거고 조중동도 그래서 막 버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석이 연휴가 끝났어. 그러니까 조중동은 슬그머니 손절 들어간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그 추석 연휴에 뭐가 있었어요? SBS에 집사부 일체가 있었잖아요. 집사부 일체로 친근감을 극대화시키고 이재명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하기 위해서 기사 융단폭격. 이게 바로 조국 전 장관을 죽일 때랑 동일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을 죽일 때 윤석열에 대해서는 막 피해자 코스프레 해주고 서로가 빨아주고 온갖 미담 기사 써내면서. 고뇌하는 윤석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냥 윤당폭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니까 조중동은 이제 빠져나가는 거야. 이거는 더 파면은 엉뚱한 데 진짜 본질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불똥이 엉뚱한 데로 뛴다. 우리한테도 뛸 수도 있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윤석열은 이런 닭짓들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거. 자 이 사건 한번 여러분이 짧게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우리 과연 23일 날 토론회 때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정말 문제라고 보도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 보시죠. 혹시 직접 주택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네. 주택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모르니까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집이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약통장이 뭔지도 몰라. 청약통장이 뭔지도 몰라요. 나 미치겠다.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말실수라고 해줍니다. 국민일보. 다 똑같이 말실수래 이게. 말실수냐 이게. 이게 말실수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자의 양심을 걸고. 이거는.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부동산 공급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내죠? 헛소리죠 이거는. 헛소리라고 말하기에 뭐 하면 적어도 실언 정도죠. 실언. 아무리 적게 말해도 실언이죠. 말실수는 아니죠. 실언. 저는요. 그냥 공약 자체를 베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약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요. 공부를 안 한 거고 공부할 생각도 없어요. 공부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건데 지금 정말 그 많은 각 사마다 지금 군사 전문기자들 많잖아요. 그 만약에 이게 이재명 지사가 이런 걸 냈으면 아마 융단폭격이 나오는 그런 공약인데. 발라버리죠 그냥. 전술핵 공약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 댓글을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윤석열의 전술핵 공약 기사를 보면. 간단하게 윤석열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안보를 위해서 미국에 가서 전술핵을 공유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을 우리한테 좀 달라 그러자. 그런데 미국은 전술핵을 폐기했다면서요. 사실 전술핵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이제. 왜 없느냐. 사실 전술핵이 뭘까요 그러면. 그런 게 전술핵이 전술핵은 뭐고 전략핵은 또 뭐야. 그러니까. 전략핵은 도시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기도 한데. 일단 전략핵은 도시 하나 정도를 날리는 핵무기예요. 전술핵은 건물 하나 정도를 날리는 핵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재래식 무기도 워낙 잘 나와 가지고. 건물 하나 정도 날릴 수 있는 무기가 재래식 무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그런데 쓰면은 아무리 작은 무기라도 쓰면은 정치적으로 엄청 부담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전술 그냥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센 무기도 정치적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건물 하나 날릴 거면은 재래식 무기도 충분한데 괜히 정치적 부담 가지면서 핵무기 쓸 이유가 없죠 이제. 그래서 전술핵무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전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옛날에는 핵 배낭 그다음에 핵 지뢰 그다음에 핵 뭐냐면 야포 155mm 포탄이 핵으로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그런 걸로 썼는데 이제 없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 위해 쓰는 핵 기뢰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안 써요. 안 써요. 그거 항공모함을 잡는데 요새 재래식 무기라도 얼마든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미쳤다고 요즘에 항공모함을 잡겠다고 핵 기뢰를 풉니까. 그러다가 국제적인.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구독자도 웃고살자님. 현무사면 전술핵만큼 화력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또 핵무기를 전술핵을 어디다 썼느냐 하면 갱도. 북한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갱도를 부실 때 쓰는 게 전술핵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벙커버스터 있지 않습니까. 벙커버스터 안 하면. 굳이 전술핵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술핵을 다 폐기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걸 그러니까 전술핵이 뭔지를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청약통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승민이 물어보잖아요. 금핏솜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청약통장이 뭔지는 압니까. ICBM을 우리 배치해달라. 확대 배치해달라. 전략무기를 확대 배치해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ICBM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ICBM은 6천 킬로 정도 날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쏘면. 우리나라 6천 킬로 어디를 쏘려고. 6천 킬로 쏠 때가 일본? 일본도 3천 킬로밖에 안 돼요. 맞아. 쏠 때가 어디야? 없어. 베이징도 3천 킬로밖에 안 돼요. 2천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어디 6천 킬로까지 어디를 쏘려고. 인도네시아? 모스크바? 그러니까 도대체 ICBM은 인터컨티넨탈이에요. 인터컨티넨탈 벌리스틱 미술. 인터컨티넨탈. 미국을 쏘려고 그러나? 아, 그러려고? 그럴 수도 있겠다. 윤석열의 이 무식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념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위키백과라도 좀 봐. 그러니까. 나 하도 말이 안 되니까 나무 위키라도 좀 봐. 또 이해를 못하겠어. 대장동 얘기도 지금 하는 거에 보면 이 사람이 전략적으로, 선거 전략적으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 대장동 사건이 뭔지를 모르고. 몰라요. 하는 게 아닌가. 이낙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장동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언론이 띄워주지 않으면 자가 발전에서 20% 지지율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일 재미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ARS 여론조사할 때하고 전화면접 조사할 때하고 윤석열 지지도 편차가 엄청 커요. 10% 정도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ARS로 하면 윤석열 지지도가 한 30% 정도 나오는데 전화면접을 하면 10% 미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느냐. 이걸 이제 해보면 결국에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은 샤이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샤이 윤석열이라는 게 아니라 쪽팔려 윤석열인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왜? 윤석열을 지지한다 말하기 쪽팔린다는 거야. 그렇죠. 이거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부산 쪽 사람들이나 대구 경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있죠. 이라고 보면 아 그거 정치 공작이야 하면서 돌아서서 그런데 야 윤석열 약간 조금 불안하다. 이런 얘기한 거야. 어 그 마누라도 그렇고 장모도 그렇고 조금 이상하다며. 불안한데 어쩌노. 이렇게 겉으로는 아 윤석열이 윤석열 하면서도 야 불안하다며 이렇게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10%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계속 이게 윤석열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겁니다. 이 10%는 언제든지 홍준표나 유승민으로 돌아갈 수 있는 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라서 윤석열을 빨아주는 그런 언론의 스탠스가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그 이건 언론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양심을 팔고 선거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냥 선거 개입을 하는 거예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 운동을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야. 네. 그 아마 머니투데이가 지금 대표적일 거예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가 대놓고 지금 윤석열 선거 운동을 했었거든요. 중앙일보도 보세요. 장재원 사임 만류했다. 노엘 사건으로 본 윤석열 스타일. 이게 스타일입니까? 어? 여기서 드러난 윤석열 스타일은 내로남불이죠. 이런 걸 보고.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법치에 대한 어떤 정면도전이죠. 아니 지금 얘가 전과가 한두 개냐고 지금. 거기다가 지금 얘가 지금 노엘인가 얘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잖아. 그런데 또 술 먹고 지금 여기 저기 무명하고. 경찰관을 패고 있잖아. 공무집행 방해해 폭행해. 이게 뭔데 이거? 그런데 데려가서 경찰이 세상에 데려가서 너무 취해 있어서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하다고 집에 보냈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유치를 해둡니다. 당연하지. 우리 같은 사람도 유치해. 우리 같은 사람도. 그 안에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유치자를 유치해두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유치장이라고 있죠. 그게 뭐냐면 감옥이 아니고 주치자 유치소라고 해가지고 감옥은 아닌데 따로 방이 있어요. 흔히 TV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 폭행하고 싸우다 그러니 일단 가는데 유치장. 저희 회사 밑에 밑에 제가 11층에 있는데 9층이 여기 캠프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사람들 잘 없을 때 윤이 왔다가 가는 모양이에요. 향사님 감사합니다. 윤석열이 사람이 없을 때 왜 왔다가? 조용히 왔다 가는 거예요. 왜? 모르지 뭐. 사람이 있을 때 와서 회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캠프에 한 사람이 있고 다른 건물에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일 때. 그런데 우리 있는 그 건물 회사 건물에는 회사 VIP들만 따로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지하에서부터 바로 올라가는. 하여튼 관리를 따로 해주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딱 들어가서 바로 3류에 쇽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찍 회의를 하고 쇽 나와가지고 쇽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거의 사람들하고 마주치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이 썩 가잖아. 그게 아마 8시쯤에 가는 것 같아. 아침에.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또 가. 다 퇴근을 해. 아침 8시에 퇴근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아침에 8시부터 9시, 10시쯤에 한 명, 두 명 건물을 나와요. 왜 저럴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8시, 9시에 우리 회사가 가는 8시 출근이니까. 7시나 8시에 출근한다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 8시 그래가지고 커피 마신다고 하고 있으면 그때쯤에 나오는 거야. 마주쳐가지고. 왜 그러나 하고 왜 지금 나오지? 이러더니 이제 회의 끝나고 자기들은 나가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한다. 땅 짓고 헤엄치게 하는 거네. 선거운동을 전부 언론들이 해주니까 자기네들은 할 일이 없나 봐. 그러니까 언론사들에게 뿌려줄 것들만 자료들만 딱 준비하고 쫙 뿌려주면은 자기네들은 선거운동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디 이건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방송이 토론회? 아 나가면 까먹는데 왜 나가? 안 나가는 거야. 아 나가면 까먹는 거야.